제선의 송아진 전북도지사, 민선 7기 삼낭농정으로 재값받는 농업을 구현하고 탄소와 수소 같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5대 도정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공시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익산 참여연대와 함께 민선 7기 전라북도의 재정상태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세입은 정부나 지자체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입을 나타냅니다. 전라북도의 세입 규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어서 내년 사상 첫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 세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12.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전국 9개도의 평균 세입 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볼까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세입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방세를 구성하는 여러 세목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지방소비세만 따로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지방소비세는 8,400여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평균 증가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2차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라북도의 지방소비세 규모는 1조 62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 이 지방소비세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앞서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자주 재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해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수도권의 1, 광역시의 2, 도단위의 가중치 3이 부여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북 지역 재정이 커진 배경에 지방소비세의 가중치와 기존 11%에서 지난해 21%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꼽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줄었고 등록세는 3.6%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전북의 자체 사업 비중은 전국 평균 17%포인트가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67%를 웃돌아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습니다. 자치단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즉 재정 자주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5년 동안 세출을 결산한 자료 보겠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곳은 공공질서와 안전, 산업, 사회복지 분야 순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지역화폐의 발행,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수소전기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95% 남짓한 재정 집행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순세계 잉여금, 즉 쓰고 남긴 재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랍도는 현재 민선 7기 마지막 해 예산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200여억 원, 5.3%가량 증액됐는데 증액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 소비세입니다. 이 영향으로 재정 자립도는 25.7%, 재정 자주도 역시 41.1%로 개선돼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은 수치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 분석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가 커진 만큼 투자 유치, 소비시장 확대 등 지역 내 성장 동력을 더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